애플은 비전 프로 공개로 일단은 어느정도 큰 숙제는 덜어낸 듯 한데요. 내년 초 출시를 앞두고 있는 터라 이제부터 필요한 준비작업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전 프로 준비 외에 당장은 걱정해야 할 기존 제품 라인업들이 있어요. 9월 출시를 앞둔 아이폰과 워치, 그리고 10월, 11월쯤 주로 공개를 했었던 새로운 애플 실리콘의 맥과 아이패드가 바로 그거죠. 비전 프로에서 점점 이 녀석들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자신의 뉴스레터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애플의 기존 인기 제품 라인업에 대한 리프레쉬 소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맥 중심으로 보자면 코드명 J504로 분류가 되는 3나노 기반의 새로운 애플 실리콘 M3가 탑재되는 13인치 맥북 프로가 있죠. 이것은 작년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M2 맥북 프로 리프레쉬 버전이 될 거고 시기상도이긴 하지만 디자인 변화보다는 M3 칩셋만 교체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드명 J514, 516으로 분류되는 하이엔드 모델인 M3 프로, M3 맥스의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가 나올텐데요. 이 제품은 과거 히스토리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M1 출시 후 M1 프로가 약 1년 뒤에 나왔고 M2 출시 후에는 M2 프로가 6개월 뒤에 나왔어요. M3가 만약 올해 10월쯤 출시가 된다면 M3 프로, M3 맥스는 내년 6월경 개발자 컨퍼런스에 출시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의 수는 조금 애매해요. 9월 아이폰 출시 이후 바로 이어지는 10월은 M3 칩 자체의 대량 생산 시작점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 칩으로 맥북까지의 양산은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M3 맥북 프로 자체는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더 높다는 게 지금까지의 루머와 분석 내용이거든요. 자 따라서 2년 전에 제가 정리했었던 내용인 애플 실리콘 18개월 주기를 그대로 맞춰서 출시를 한다면 M3는 내년 스프링 이벤트에서 M3 프로는 내년 하반기 출시가 비교적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과 같은 24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춘 새로운 아이맥이 코드명 J433-434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애플이 이제 와서 M2 버전의 아이맥을 출시하는 과오를 범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M1 버전 다음으로 M2는 건너뛰고 M3로 리프레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코드명이 두 개인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마크 거먼은 애플이 기존의 24인치 리프레쉬 말고도 30인치 이상 아이맥에 대한 초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화면에 애플 시리콘 아이맥의 소식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긴 한데요. 신뢰도 높은 마크 거먼의 의견이라서 다음 뉴스레터에서 구체적인 루머를 더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M3 맥북 프로와 단짝인 엔트리급의 새로운 맥북 에어도 코드명 J613-615로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9월 아이폰 출시와 더불어 항상 함께 출시를 했던 제품이 있죠. 바로 워치인데요. 애플은 워치 시리즈 9의 두 가지 모델과 업데이트 버전의 워치 울트라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코드명은 N207, N208 그리고 N210으로 각각 분류가 되고 워치의 경우는 몇 년간 돌려막기 했던 칩셋을 드디어 업그레이드하는 전략과 지금까지 거론됐던 새로운 센서들의 추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스펙으로 새롭게 나오게 될지 구체적인 루머는 아직 없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커뮤니티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아이패드 프로의 리프레쉬는 올해 출시되지 않을 거란 마크고만의 소식 기반으로 전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OLED 디스플레이로 개선된 아이패드 프로가 코드명 J717-720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코드명 J507로 분류되는 현재 M1 기반의 아이패드 헤어에 리프레쉬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OLED 아이패드 프로는 2년 전부터 있어 왔던 루머라서 12.9인치 미니 LED의 업그레이드로 예상이 되지만 11인치 버전이 미니 LED로 업그레이드될지 어떨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빠르면 하반기에 볼 수 있는 M3 맥북 프로부터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패드에 대한 업그레이드 출시 소식을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